명창이죠? 명창인데 우리 김부륜선 원장님에게 모셔보겠습니다. 원장님의 일로의 경기무조 한대목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우리 김부선님 나오시고 오로지 경기미도만 잘하시는 우리 김부선 원장님에게 한대목 받아가겠습니다. 안녕하십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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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기억차 어디야 기억차 밴돌이 퍼졌다 부딪히는 파도서리 잠을 깨우니 어디야 기억차 어디야 기억차 밴돌이 퍼졌다 가기 마라 마라 삼대로 울여라 기여자 버려 기사 공격할 것이 잇따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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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